점점 asks 우 confus 우 올 응 우LetA는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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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양념과 비킬 수 있어 영어리 안 돼 온감자자 온감자 자 여러분 메인 카메라 앞으로 가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리얼 아닌가요? 라이크파티 콘서트 준비로 몇 주간 계속 밤을 새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도톰하게 평소에 못먹게 하죠? 제가 과자를 먹게 안 좋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나이에 맞는 우리 세븐틴 평균 라이 17세에 어울리는 과자파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가 그냥 먹을 순 없겠죠? 네 오늘 낮은 무엇을 연습했는지 나도 이걸 연습했습니다 하고 메인 카메라를 확인 받는 세븐틴만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5,6,6 간지럽게 간지럽다 해식푸드나 연습했습니다 간지럽게 gment 팀 여러분 길을 내주세요 바다가 가려지고 있어요 길을 내주세요 여러분 길을 내주세요 바다가 가려고요 길을 내주세요 길을 내주세요 저희가 간지럽게 원하는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진아 왜 다 하는 거야? 진시 없어 5, 6, 7, 4 So, so dangerous So, so dangerous Yeah, so dangerous You are so bad girl My bad girl Don't you ever make me cry 형, come on 5, 6, 6 5, 6, 6 고마운 밤이 지나면 다시 그의 끊어 넌 떠나가겠지 우우 네, 여러분, 기회를 내어주시고 우우 저희? 아, 우리한테 네, 다음 한 점 참 지금 단체랑도 통화를 맡아서 밤을 지새고 새벽 3시간 6시에 지금 우리 축소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연습을 하셨죠? 저희는 저희는 유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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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했습니다 해볼까요? 할까요? 네 주세요 5, 6, 7 미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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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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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야 여진철이 형이 아파서 없는 관계로 일단 저희 둘께 아아 3명 또르르르르 많이 아파서 너무 화났어 나는 믿고 싶지 않았지 이제 널 떠나라는 말을 어떻게 나에게 할 수 있니 넌 나도 당황해 그만 너를 보냈지 사랑한 기억이 나를 붙잡고 좋았던 말들이 나를 울리고 가지 말란 말조차 하기도 전에 그래서 난 돌았어 네 특파원 정강도 통과하시고요 그대가 너무 좋은데 왜 안싶었네 용기가 남나 네 네 지수국은 통과 지금 남아지게 남고 있는 지금 여태가 굉장히 많아서 미영수 미영수 대단한 선물들 신빵 사진을 담아주세요 짧아찍아주세요 가사한다고 할래 이 유교 전물들 尖 청소한 히어로 멜리카메라 소피콘의 엉덩이를 찍겠습니다 매리카메라 파지했다 속발 부흥이 속발 부흥이 속발 부흥이 연습해야지 아 고생 멋있다 야 왜 훈련하냐 고산아 아 어때요? 표시 안 된다 했네 여기가 어디 있는지? 어디 몇 장 먹을지? 형아 피자 먹을래? 형아 피자 먹을래? 형아 피자 먹을래? 반 Mac 반 Mac 네, 6 call dock 태어나 피자 와, 바다 형님 많이 먹은 것도 피자 생각보다 자리 이렇게 휘iment 요아 usua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하나의 거씩 눌렀어요.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하고요? 용기구가 어떻게 하고요? 용기구가 못 눌렀어요, 상당히. 어, 거짓말을 할게. 승관아! 발파! 왜 이렇게 말해? 20분 만에 갈게요. 20분 만에 갈게요. 20분 만에 갈게요. 20분 만에 갈게요. 5분 만에 갈게요. 30분 만에 갈게요. 1분 만에 갈게요. 3분 만에 갈게요. atorio만은 아직도만 갈게요. 그에서는 2분 만에 갈게요. 계속 이렇게 줄게요. 용기, 용기아! 튼튼히 그의 궁극기 지우기. 그렇지만 용기를 돌리려. 하나는 노란색이 아니야! 하나는 사랑이야! 정민! 널 버텨버리겠어! 버텨버리겠다고! 널 한입에 먹어버리겠어! 다 먹어서 같이 치우자! 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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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삼겹살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고기와 저는 치킨도 난 짜장면! 당사에요! 앞으로 삼겹살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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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첫방에서 기억나요? 치킨은 어때? 몽셀이랑 요구르트 한 것 같은데? 아! 그거? 그들 기억나는 거지? 몽셀다가 요구르트 해가지고 막 정민! 정민! 세븐틴 첫번째 먹방인데 잘맞이는데 두번째 먹방은가요? 세븐틴 처음 잘 먹어요! 그때도 잘먹는다 막 소문 났잖아요 세븐틴 한 사람당 5만원어치만 먹으면 51만원? 그래 제가 요즘 키 크고 있잖아요 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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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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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잘 먹었잖아! 정말 잘 먹었어요 우와 미끄럽다 revival 아 나 진짜 미끄러울게 저도 요즘 요즘 멤버들이 아침 7시에 나고 mente lengths ام 형 찬이가 좀 너무 vigor 총 glaube 데에이 끼ik 한 선생님이랑 같이 안무를 두 개나 버텨서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번 현실이 멋진 무대를 상상하면서 진짜 열심히 감상하게 생각해주세요.